제작지원 박수 많이 좋으세요 네, 보약 같은 친구 여기 있는 계신 분 다 보약 같은 친구죠? 네! 맞죠? 제가 정지했어요 오늘 첫날 대강이에요? 네!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러 오셨죠? 다 무슨 친구? 네! 그렇죠? 역시 서울대학원님 나와서 다 똑똑하신 것 같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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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보약 같은 친구죠? 네! 자, 이 찰나 같이 할게요 네! 보약 같은 친구들